안녕하세요.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최근에 간이 가세자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이 연락이 왔었는데요. 한 사장님 말씀이 간이 가세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매입할 때 10%의 부가세를 더 주고 매입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을 사실 하셨습니다. 종종 받는 질문인데요.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정해져 있는 간이 가세자의 규정과 소득세에서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소득세 폭탄이 나오는 가장 큰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기적인 관점을 고려했을 때 간이 가세자 쇼핑몰의 경우 좀 신경 써야 될 세무 문제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간이 가세자는 원칙적으로 세금 대서 발급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결제 형태에 따라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대신 구매자,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해당 증빙을 가지고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특징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도매 아니면 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라고 하면 간이 가세 포기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일반 가세자로 전환을 하셔서 움직여야 상대편이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은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이 가세자의 매출은 세금 대서 발행할 수 없지만 거꾸로 매입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사업을 하는 주체가 어떤 사업의 형태인지 간이인지 일반 가세자인지에 따라서 발행할 수 있는 형태가 달라지는 것 뿐인 거지 매입자 입장에서는 우리 매입 증빙을 하기 위해서는 세금 계산서, 현금영수증, 그리고 신용카드 전표를 수치하셔야 우리 매입으로 처리가 될 거고요. 당연히 간이 가세자이지만 매입세 공제도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간이 가세자는 특히 쇼핑몰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할 게 없지 않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구조상 부가가치세가 적을 뿐인 거지 아니면 구조상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 뿐인 거지 절대로 부가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소매업으로 전자상거래로 등록되는 일반적인 쇼핑몰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10%에서 거기에 10%의 부가율이 더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막상 내는 부가세는 1%입니다. 부가세 자체도 적지만 실제로 우리 판매하는 결제 구조에 따라서 신용카드 발행세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공제가 우리 부가율이 적용되는 부가세보다 큰 경우가 발생이 돼서 부가세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특이한 경우 그리고 부가가치세 한도가 있는데 부가가치세 공제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부가세가 발생이 되니 당연히 매입을 챙겨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가가치세만 고려하시게 되면 나중에 큰 세금 폭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소득세 문제인데요. 우리 부가가치세는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에서의 구분되는 어떻게 보면 혜택의 규정일 뿐인 거지 소득세에서는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똑같이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판단하고 관련된 매입 증빙을 체크해서 장부를 만들고 소득금액을 확인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못 체크했을 때는 추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종종 매년 겪는 일인데요. 신규 사업자분들 중에 부가가치세 10%가 아까워서 매입을 안 받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 경우 소득세 할 때 실제로 안 받은 부가세 많고 10%는 아꼈지만 그만큼의 소득으로 거꾸로 매입 증빙이 안 되니까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저희 소득세율은 7단계 누진세율로 개인 같은 경우는 42%까지 올라가고요. 법인은 25%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입을 우리가 안 받았을 경우에는 10%를 아끼고 42%를 내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매입을 개인 간이과세자라도 꼭 받아서 장부를 만들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제일 큰 부분이니까 꼭 유념하시고요. 이상으로 우리 간이과세자 쇼핑몰의 세무 특징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쇼핑몰 세무 5분 특강의 김진우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